안녕하세요 지코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저의 개미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비범 비범 형이랑 둘이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겸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박경 권희는 술이 들어가면 했던 말을 반복해요. 그래서 그걸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평균이 있는 거 평균이 있는 거는 조금만 어떻게 제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국가머리 파인애플 머리는 되게 멋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잉 히잉은 조금 언더그라운드 두 개 다 이건 진짜 이거는 용호상박입니다. 냉미녀 냉미녀가 온미녀가 되는 과정을 보면 제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관은 어둡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상대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미니앨범 제목이 갤러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지코와 함께하는 케미 테스트 어땠나요? 금요일날 공개되는 지코의 케미 테스트 두 번째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코와 바로 당신 당신과의 케미 테스트 우리의 케미는 몇 점? 두 번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두 번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두 번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두 번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두 번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